뽀현웅님 성대모사 연습중인데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검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 원희TV인데요 뽀현웅의 성대모사 아니 형님 성대모사 말고요 네 그 양희은 알아요 네 양희은님 성대모사 하신다고요 네 자 레츠고 난 잠시 눈을 붙일 줄만 알았는데 예선 통과 자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후렴 부분 할게요 자 후렴 부분 레츠고 예선 통과 잘하시네 어디서 배웠어요 그거 아 그냥 영상 보다가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춤이나 그런거 보면 다 외워졌거든요 자 한번 더 시작 너 이름이 뭐니 압격 소중한 사람 자 공부해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공부해라 현우가 공부해라 열심히 할게요 자 어 오늘 공부 안하신 분들 얼른 들어가서 공부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다른 성대모사 뽀현웅 성대모사는 언제 보여주시죠? 아니 그거는 아직 연습중이고요 아직 저기요 카카오톡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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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현웅님 성대모사 연습중이라고 지금 현웅님 성대모사 연습중인데 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몰라서 자 검사받아볼 검사해볼테니까 자 해보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합격 알 알 알 알 알